어 사실 저는 민희진 대표의 굉장한 팬이었거든요 그분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찾아보면서 그분이 가진 능력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롤모델로 삼을 만큼 되게 좋아하는 인물이었는데 어제 민희진 대표와 같은 날 다른 분이 또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황석영 작가가 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같은 걸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문화인 종교인들과 함께 가지셨는데 사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을 완전히 묻혀버렸죠 그 기자회견은 그런 거를 보면서 사실 컨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제 자신도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자극적이고 재밌는 컨텐츠만 소비하는 특히 우리 20, 30대들이 정말 뭐가 중요한지는 좀 놓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이브 민희진 갈등 물론 재밌고 좀 중요한 일이지만 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고 그거를 밝혀내기 위한 일이 어떻게 그것보다 안 중요하고 화제가 덜 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게 좀 되게 답답했고 저 자신도 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매체들도 사실 너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뭐 민희진이 구킵 원탑이다 이런 워딩을 써가면서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계속 강조하고 그러는 것들이 저는 솔직히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너무 자극적인 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쳐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어제 그 기자회견을 포함한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자극점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좀 제 생각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다 같이 좀 반성하고 이제는 그 자극점을 좀 낮춰보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좀 진지충적인 모습이 있어서 이런 제 생각에 공감하실 분들이 어딘가에는 계실 수도 있고 제가 하는 말이 공감이 안되실 수도 있겠지만 카메라 앞에서 제 의견을 좀 시원하게 말해보고 싶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